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리사랑하시는 강순희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순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순희님 지금 지내시는 동네는 어느 동네세요?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요? 네. 자양동. 그래. 그쪽 주변에서 혹시 우리 국악 행사라든가 또는 국악 배울 수 있는 곳 좀 있든가요? 어떠셨어요? 그쪽에는 제가 이제 여름에 구청에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제 혼자서 밤에 이렇게 이제 소리를 혼자 을프고 있었어요.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좀 젊은 저기 친구가 나오더니 쑥대머리를 해요. 근데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배우냐고 하니까 저 구청 거기 경찰서 옆에 맞은편에 뭐 학원이 있어서 거기 와서 배운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한다는 말이 언니는 소리가 참 이렇게 뚝배기 소리가 나는데 자기 소리는 뭐랄까? 냄비 소리라고 자기 선생님은 냄비 소리 같아가지고 엄청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원으로 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온다고 하더니 그 사람이 세무사 일을 하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고는 그냥 말았네요. 동네에서도 서로 소리하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아, 나는 냄비. 아니, 그 동생이더라고요. 저번에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소리는 뚝배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 소리는 냄비 같은 소리라서. 알기는 정말 정확하게 귀는 확실히 열린 분이군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강순이님 지금 아마 뚝배기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고향도 뚝배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라남도 제가 구례입니다. 구례라서 제가 사투리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소리끈 자랑하실 만한 분들도 있잖아요. 구례하면 일단은 동편제에 송망갑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판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입문한 지가 한 4년밖에 안 돼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죠. 우리 구례하면 동편제 판소리에 송망갑 선생님 거기 대회도 있고요. 네, 매년 네, 축제하잖아요. 네, 매년 열립니다. 소시적 지낼 때는 그 구례에서 소리 좀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엄마가 옛날에 뭐 그냥 뭐 그냥 흥얼흥얼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네, 한의 한의 그 읊은 그런 소리가 한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그냥 민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리보다는 엄마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듣고 자랐죠. 뭐 노들강변이랄지 뭐 이런 거. 아, 그런 소리가 아시고요? 네, 네, 네. 강수님 그러면은 우리 소리 접하기 전에 네. 한동안 어떠셨어요? 그냥 주부님으로 계속 계셨어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셨어요? 저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 20년 했는데요. 네, 네, 네. 하고 제 애기들 이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장성을 하고 나니까 저도 뭔가 내 생활을 좀 가져야겠구나 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동사무소에 교습소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거, 노래교실 그런 걸 좀 배워볼까 하고 갔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좀 취미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두 달 다니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친구한테 제가 마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동창이 있어요. 그런데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이렇게 판소리나 뭐 민요 같은 데 배울 때가 있으니까 동대문을 한번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 친구 따라서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사물놀이를 오래 하셨던 분이었는데 추천을 우리 강수님 추천을 아, 그래도 소리를 한번 취미 삼아서 해보시라. 그런데 사실은 어떠셨어요? 집에서는 이제 직장생활 한 20여 년을 하셨는데 집에서 한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어떠셨어요? 혹시 육아 문제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제 애들 키우면서 키우면서는 다 누구나 힘들잖아요, 엄마들은. 다 힘드니까 이제 힘든 생활을 지내고 나니까 아, 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배워서 노후에 어디 봉사라도 좀 다니고 이러려면 우리 판소리나 민요 같은 걸 배워놓으면 괜찮겠구나 생각을 들어서 네,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강수님 육아 문제는 이제 아예 이제 벗어나셨나요? 현재 진행형이신가요? 지금도 손녀딸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시간 나면 이제 학원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요. 역시나 아직도 짐을 못 벗으셨군요. 자녀 기르랴. 이제 그리고서는 또 내 생활을 좀 가지려고 또 하시는데도 아직도 손녀를 길래하고 또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군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뭔가의 그런 뭔가 좀 갚아야 되고 또 위로해 줘야 되고 뭔가 스스로 즐거운 그런 걸 찾게 되신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한 같은 게 이렇게 다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까 잠시 어머님 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곁에서 뵙긴 우리 강수님이 특별히 한이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한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보기보다는 한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실 때는 어떤 업종에 계셨던가요? 제가 출판계통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활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서 이제 또 자녀 기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손녀까지 기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한이라고 했던 생활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 삶이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무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굉장히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아기들하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제가 지금 저기 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강수님이 어렵게 지내오셨던 어떤 삶의 한 그런 세월들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제 홀로 가정을 다 이끌어오시면서도 자녀들을 다 길러서 또 출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이제는 이제 손녀, 손자까지 기르고 계시는데 아, 이제 그런 것을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 우리 소리로부터 어떠셨어요? 직접 해보시니까는. 네, 그래서 소리를 함으로 해서 제가 소리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마음. 제가 옛날에는 트로트 완전 강이었거든요. 전국노래자랑이며 가요무대 7080 안 보는 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좀 멀어지고 소리를 더 이제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럼 소리 배우셨던 소리 중에 잠깐 우리 강수님 잠깐 좀 들려주시죠. 어떤 대목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저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흥복화의 저하전 대모 우리 강수님 소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박흥보가 받아들고 단양을 다 편안히 단양을 오시오 박흥보 좋아하라고 칠창팍 그럴썩 나서서 좋지 얼씨구나 좋구나 돈바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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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 돈돈돈 돈바라돈 돈바라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푼어치 사서 먹고 우리 강수님의 흥복화 중에서 저하전 대목 잠시 들었습니다. 소리를 이만큼 또 또 길러 오시느라고 소리도 기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죠. 소리를 직접 하시면서 위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좋은 소리를 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때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우리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하면은 어 허허 뭐 이렇게 막 여러 자로 다섯 자로 글씨가 나눠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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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리에 빠져 있을 때는 네. 어떤 어때요. 소리에 쭉 빠져 있는 순간은 빠져 있는 순간은 아무 잡념이 없고 오로지 이제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외우는 거 네. 가사 외우고 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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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안 들려야 되니까 박에 대한 그 개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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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더 많이 듣고 집에서도 맨날 들어놓고 듣고 다닙니다. 역시나 동대문에 아르랑 국악원 덕을 많이 보시는군요. 네. 한인석 선생님 덕이라. 네. 한인석 선생님.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소리하실 때 무릎장단이라든가 자기가 장단 치면서 박을 어떻게 칠 수 있던가요? 조금은 되긴 되는데요. 아직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유비 선생님한테 더 북 공부를 더 하려고 요즘에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소리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북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단에서 하시는 건 기본이고 그러는데. 네. 장단을 먼저 알아야만이 또 물론 가사를 먼저 외워야 이제 장단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좀 그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되니까 진짜 소리 공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여러 편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소중한 우리의 그런 전통이고 우리의 그런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선희님이 이제 소리를 통해서 취미 이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의미를 많이 찾고 계시는군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떠신지요? 계획은 암튼간에 제가 취미생활로 계속 쭉 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서 이제 어디 노인정이나 이런데 봉사활동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렇게 또 소리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봉사 다니면 굉장히 즐겁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집에 자녀들 어떠세요? 어머님이 이런 소리 할머님이 또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녹음기를 틀어놓고 듣고 이러니까 손녀딸도 아리랑 아리랑 그러고 예. 예. 얼씨고 그러고 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백세인생 할머니를 집에 가지 말라고 전해라 그러고 나는 집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둘이 막 그러고 놉니다. 얘기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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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기들도 너무 그냥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소리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아기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공연할 때도 아기들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광수님 공연은 그럼 언제쯤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는 안 했는데 몇 번 그냥 한현석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북장단 하면서 했는데요. 그때도 가족들이 와서 보고 엄청 사이랑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튼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제는 이제 그래도 한 1학년쯤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요. 생활 속에서 이런 취미생활 즐겁게 하시면서 우리 구악 사랑하시고 그래요. 남도 소리에서 판소리까지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북장구 좋아하시면 무용까지 좀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뭐 노들강변 뭐 이런 춤 좀 배우긴 배웠는데 계속 해야지 잊어먹어요.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 잊어먹어서 다시 이제 입춤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생활 주변에 우리 국악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겠군요. 아주. 네. 그래요. 강수님 이런 취미생활. 국악을 사랑함으로 해서 가족과 이웃과 또 정교께 국악 동호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얼씨구슬에 한번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컥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박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흥보 좋아하라고 칠창팍 그럴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바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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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푼 어치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푼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으리우고 죽통을 뺏드리고 대창구 대창구 한걸음 우루루루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게 도리올채 내 집이 사람아 당돌이 안져서 자 이 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요망허다 잘한다 근보마늘아 나온다 근보마늘아 나온다 어디돈 어디돈 돈 돈봅시다 돈바 부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잔해하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은 술래 받기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은 돈아 많아 돈아 어디가 나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얼씨구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 돈 돈 돈 돈 돈 강trώ 워싱크 그